도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.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완주에서 귀성객 가족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정읍에서는 직장 출근 전 검사에서 5, 60대의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또 익산 코인노래방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3곳에서 학생 4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부터 이틀 연속 하루 4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도내 누적 확진자는 4,219명으로 늘었으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발적인 검사와 업무 배제를 강조했습니다.